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단바민 태국기 전향운동중앙의 해장 황선기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6일 청량한 하늘에 지금 햇살이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햇뜨는 광경을 영상에 담아 국민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출근시간에서 도로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차량으로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영상에 잡히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6일의 해돋이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저께 남북 특사의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 회담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로 창안은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 즉히 북한에서는 핵무기와 수소폭탄 모든 미사일과 첨단 장비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자유민주 평화의 길로 새롭게 탄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8천만 우리 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 저버리지 말기를 바라면서 아침 해돋이의 밝은 모습을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단법인 태국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선기였습니다. 차가운 날씨 환절기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듯 하시길 바랍니다.